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2018년 무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이상기후, 자연재유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나 피해로 인해 집을 떠나거나 분쟁 등의 이유로 이미 편안한 신터 하나 없는 난민들에게는 이러한 계절이 더욱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서 피해는 복구되고 분쟁은 종식되길 바라는 바람으로 1월 아시아파 시작합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종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새해. 네네. 잘 지냈고요.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 추워서 사실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다녀오셨다고요. 네. 한 점 추울 때 필리핀 다녀와서 잠깐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화산 폭발도 있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은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또 불의 고려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에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늘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화산 지역이 또 무슨 화산 이류라고 해서 폭우로 인한 2차 피해가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인가요? 또 뉴스가 나와서 걱정이 되던데요. 다행히도 잘 돌아오셨더니 다행이지만 현재에 계신 필리핀 분들 또 교민분들에게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1월 아시아팟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 아시아 뉴스를 살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선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권 총리 후보로 과거 이미 말레이시아를 통치한 적이 있었던 마하티르 전 총리가 후보로 추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거 이미 총리를 했고 지금 나이도 꽤 되실 텐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말레이시아 정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떻게 보면 역동성의 연장에서 구 시대 인물이 다시 정점에 서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마하티르는 한때 외환위기 때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국에서도 좀 알려진 바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약 22년간 총리를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3세고요. 93세요? 네. 그리고 2003년에 사실은 총리를 자발적으로 사임을 했고요. 사임 과정에서 사실은 후계고도를 이렇게 자기가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리에서 은퇴는 했지만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라든가 그리고 국영 자동차 회사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고문 역할을 맡게 되고 후계고도를 자기가 직접 그렸는데 그 후계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총리였던 압둘라와 갈등을 빚게 되고 압둘라 총리를 비난하는데 최선방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2008년에 선거 결과로 인해서 압둘라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하티르가 당시에 강력하게 지지를 했던 지금 현 총리가 나집이 총리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또 나집하고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티르가 또 나집을 비난하는데 선방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마하티르 같은 경우는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라든가 또는 반민주적인 행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 마하티르 자체가 민주적 인사라든가 말레이시아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흔히 말레이시아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그런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병폐들이 마하티르 때 비롯되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런 잘못, 과거 사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하티르의 정계, 특히 야당으로서의 복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 또는 자기 아들이 지금 정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권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 가능성을 바라보는 굉장히 좀 긴박하게 흐르는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이었는데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마하티르가 정점에 서게 되면서 그래서 많은 시민세력,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청년들 중심으로는 이번 선거를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마하티르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마하티를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이콧, 선거 보이콧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20년 넘게 통치를 했던 인물이 다시 새 시대의 기수로 나온다는 게 정말 역설적이고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로서는 좀 좌절스러울 것 같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 사실 올해 아세안 지역에 선거가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요. 2월에 말레이시아 하원 선거를 비롯해서 6월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7월 캄보디아 총선도 있고 또 11월에도 태국의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들도 있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도 사실은 오랜 혼란이죠. IS와의 내전을 치른 이후에 지금 5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크 같은 경우는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단순히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의 문제, 종족의 문제, 그리고 주변 국가의 영향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국 안정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들 국가들이 민주화로의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친 목표이자 경향이었다면 최근에는 그것이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룬 바가 있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야당을 해산시킨다든가 또 태국 같은 경우는 군사구태타로 인해서 지금 군정이 집권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위기들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멀어지는 주요 국가들의 총선 및 지방선거, 이런 선거들은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올 한 해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부디 각 지역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이뤄짐으로 인해서 또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에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아시아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중동 지역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가 워낙 방대하고 넓은데요. 특히 동쪽 끝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사실 좀 멀게 느껴지는 이슈이지만 뉴스에서는 사실 자주 나오는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동 지역 오늘 이슈 손님으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현재 프레시안이라고 인터넷 매체 국제분쟁 전문기자 기획위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위 대학에 국제정치학 관련 강의를 하는 경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중동 지역에 특히 분쟁과 관련해서 많이 기사도 쓰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서 정한 이슈가 사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도로 옮긴다는 그 발표와 관련된 걸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직도 그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사실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인명피해도 났다고 하고 그래서 반미 시위가 여러 나라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슬람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규탄 시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궁금한 점은요. 아랍세계에서의 반대는 당연하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그런 국가들 이슬람 국가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국가들은 그간의 국제사회의 입장 그리고 여론에 반하는 결정이 다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긴다는 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인지 사실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1년 전이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무리한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장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법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대사관을 어디에서 두고 있느냐가 그게 중심인데요.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지 않고 다 테라비브 지중해변에 있는 큰 도시죠. 거기에 두고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도 거기 있죠.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사실 그 말 자체는 옮기려면 옮기지. 건물 안 옮기는 게 무슨 대수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뇌관 같은 거든요. 폭탄.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미대사관을 글로 옮기겠다고 말을 한 것 자체가 말을 한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1년 뒤에 작년 말이죠.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말하자면 트럼프가 벌집을 수신 또는 지옥문을 열었다. 이런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고 그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 대사관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다른 외국 대사관들도 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테라비브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루살렘의 몇몇 국가들이 대사관을 두고는 있긴 한데 그건 그런 나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그만 섬나라 이런 나라들은 예루살렘의 서쪽에 외곽에 거기다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명함이나 낼 만한 그런 강대국들 또는 또 우리 한국 대사관을 포함한 여러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국교를 맺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테라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중동에 취재를 가면 우리 한국 대사관에 들려서면서 이런 정보도 좀 얻을 겸 가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테라비브에 가서 우리 대사관을 봅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번 결정과 관련돼서 사실 미국이 관련 법을 통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법을 오래전에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그게 사실 6개월마다 유예를 시켜왔다. 이런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은 통상협정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과 공약을 내걸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어쩌지 보면 이번에도 그런 것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트럼프가 우려되는 게 그런 황당한 공약들을 실제로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또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너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여러 장벽에 부딪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실현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아직 의구심도 아직 있는데 그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괴팍한 또는 우리 말도 안 되는 여러 어떤 발표와 또 주장과 또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말폭탄들을 많이 늘어놓았죠 지금까지. 그중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예루살렘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수도를 처음에는 테라비브로 정했죠. 1948년에 그런데 2년 뒤인 1950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테라비브에 두고 있는 건 예루살렘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탄과 같은 그런 여러 미묘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테라비브의 대사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대사관을 거기다 둔다는 건.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예전에 출발 선상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국가의 출발 시점에서 수도가 안 된 것도 예루살렘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것이 또 단순히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거기에는 오랜 역사적인 어떤 유혈투정의 흔적들, 기록들이 남아있는 아주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지 못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일 텐데요.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정신적 고향이고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현지의 또 많은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또 우리의 정신적 고향이고 또 문화적인 중심이고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인들한테 추방당한 이후에 거기에 다수 주민의 다수는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놓고 언젠가 들어설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이 말고 수원으로 옮겨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이런 역사적으로 사실 이런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지 못했던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게 제가 조금 더 보탬다는 말씀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만들 때에 한 1년 전쯤에 유엔총회에서 앞으로 들어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경계선 문제 어떤 국경선 문제 이런 걸 거론을 했을 때에 유엔총회에서는 결의안으로 예루살렘을 동과 서로 나눠서 서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개방된 모두에게 개방된 국제 도시다. 그래서 유엔 신탁 통치를 받는 개방된 국제 도시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1차 중동전쟁이라고 해서 흔히 아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동예르살렘은 아랍계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차지하고 서예르살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그래서 도시가 분단된 도시가 됐죠. 그리고 1967년도에 6.1전쟁이라고 하는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다 동예르살렘까지 다 점령을 하면서 국제사회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도 유엔의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으로 결의안이 이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결의안으로 철수해라. 동예르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중에서 이스라엘을 철수해라. 이게 하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의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혼자 다 차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국제법적으로도. 이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사실은 점령국의 입장에서 강제로 병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영토로서 부속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트럼프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유대인이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그들의 로비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국제사회가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든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뱉었고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사실 취임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늘렸다거나 유네스코 관련해서도 지원을 끈다 이런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맥락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유엔에서 암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우고 있는 정착촌 그만 세워라는 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뤘는데요. 그때 트럼프 후보는 그런 것 통과되면 안 되는데 우리 미국은 반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한테 훈령을 내려서 그거는 우리가 그 결의안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정착촌을 팔레스타인의 점령지, 이스라엘에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한지고 그쪽에다 세우는 걸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오바마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좋은 일을 하고 그만뒀죠.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그거는 사실 완전히 무시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는 그전에 전통적인 미국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의 굉장히 도를 좀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 탈퇴인데요.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유산 같은 것을 지정을 하는 그런 기구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서한지구 헤브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문화유산들을 어디의 이름으로 등지할 것인가. 이를테면 독도가 만일 문화유산을 하면 이걸 어디로 등지할 거니까 할 때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헤브론을 문화유산으로 등지할 때는 당연히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의 지역이니까 팔레스타인의 이름으로 등지를 해야 마땅한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생각은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실효 지배하는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억지 주장을 폈죠. 그런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유네스코를 트럼프가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이 해마다 유네스코에는 유네스코 총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 정확히 22%인데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8천만 달러 정도를 유네스코의 재원으로 내왔는데 그걸 이제 끊고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 탈퇴했죠. 이미 해가 넘겼습니다. 작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럼프는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상식에 따라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음 이를테면 그 사람이 지금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3년 뒤에 재선을 바라보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진 트럼프가 내가 재선되려면 뭐를 누구의 지지를 얻어야 되느냐. 누구의 돈과 표를 얻어야 되느냐 할 때는 사실은 미국의 유대인 표나 돌이 제법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속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를 강화하면서 예루살렘 문제까지 이번에 논란이 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한 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 미국 자체 미국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최근에 몇 가지 사례들 외에도 사실 그 외에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거나 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떤 분야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이 해마다 30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주는데요. 군사원조를 그것도.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원조를 얼마를 받을까요? 사실 받는 게 없죠. 오히려.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 이를테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 미국에서 원조를 받는 그 액수보다 훨씬 큰 돈을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이 사는 집에 가면 테레비 냉장고는 기본이지만 차도 보통 두 대 있고 집도 아주 괜찮고 그게 중산층의 평균적인 모습인데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나라의 세계 최대의 미국 원조를 이스라엘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군사원조를.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준 군사원조 30억 달러로 사들인 전폭기나 또 탱크나 이런 값비싼 무기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결국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사람들의 어떤 저항을 누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말해서 중동 전문가들이 미국의 중동 정책을 얘기하라고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중동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 미국 경제의 값싸고 질 좋은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 그게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 그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게 이스라엘 안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국제 문제에서 중동을 생각할 때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변수를 제쳐놓고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형태로. 이를테면 방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루살렘 문제라든가 또는 정착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트럼프가 좀 더 예전에 보다 더 심한 정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 원조를 엄청난 금액을 또 해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을 제외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4개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핵 보유 문제도 미국의 지지나 안목적인 동의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 또는 이란 이런 나라들의 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유엔에서 뭔가 같은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제재결의안도 나오고 그랬죠. 이라는 핵목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4번에 걸쳐서 유엔의 제재를 받았죠.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해외 뉴스를 봐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뉴스를 보지도 못했고 또 일단 미국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CNN 뉴욕타임즈 이런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스라엘 핵 문제에 관한 그거는 일종의 금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기자나 칼럼리스트가 이스라엘 핵 문제에 대해서 칼럼이나 기사를 썼다. 이를테면 이스라엘도 핵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서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사를 썼다거나 또는 칼럼을 썼다 하면 그 기자는 수명당한 건가요? 그만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대학 교수나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교수가 강의실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르는 전쟁 범죄 또는 핵 문제 핵무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교수는 다음에 연임되기가 어렵고 또 정치인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친이스라엘이라는 그 부분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한 목소리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지역구에서 정치가 자금도 확보하고 표도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낙선운동의 표적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언론계 학계 정치계 모두 합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감싸고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의 정계 경제계 특히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 또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국도 사실은 주로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현지 사람들의 시각 또는 역사적인 관찰, 고찰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대변된 미국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국 언론 같은 경우도 미국 언론의 받아쓰기 그리고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듯해서 사실 오늘 듣고 싶은 얘기는 현지적 관점에서 현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지에서 바라볼 때 무엇이 문제인가가 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는 왜 그렇게 우리 문제에 관해서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문제에 관해서 미국 쪽 입장만 그렇게 따라가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대해서 여러 번 무력 공격을 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저질러지는 전쟁 범죄를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어떤 비난 결의안을 낼 때 당연히 미국은 반대를 하지만 당연히 많은 국가들이 찬성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권입니다. 매번 우리가 유엔 인권위사회의 이사국인데요.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려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판을 하고 비난 결의안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 이른바 혈명인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정쩡한 자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동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중동에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 사람들도 당신의 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 안 나고 석유를 중동에서 많이 우리가 실제로 85%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중동에서 가져가면서 제가 이란 사람들은 들은 얘기예요. 이란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같이 동참을 했죠. 이란 제재에.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이른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럴 때 우리 이란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석유도 좀 싸게 당신의 나라를 공급해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덩달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있는 이란 은행을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그 압력을 강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동의 이슬람 민중들의 시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들러리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냈죠. 네. 저도 기억에 몇 년 전에 유엔 인권위사회에서 결의안 있었을 때 한국 정부가 기권해서 사실 외교부에 질의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참연대에서도. 그런데 그때도 정부의 답변이라는 게 딱히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되게 형식적인 그냥 큰 틀에서 중동 정책의 이런 일관성 이런 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식의 되게 두루뭉실한 답변을 받는데 그쳤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 사람 중심 외교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인권 상황들 얘기를 하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중동 국가 어디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 근데 사진이나 이런 걸 뉴스로도 분리장벽이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정착촌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부시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습은 또 어떤지 또 주민들의 삶은 어떤지 조금만 좀 생생한 목소리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루살렘은 꼽아보니까 한 15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맞네요. 예루살렘에 가면 일단 모습이 동과 서가 참 많이 달라요. 서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빌딩이 많이 들어서 있고 동예루살렘은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집들이 다 어떻게 보면 회색, 잿빛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빈촌과 부촌 이런 확연한 가름이 좀 생기는데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면적은 서울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 인구는 한 10분의 1. 그러니까 조그만 우리로 치면 지방 중소도시 정도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거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어 다니셨던 여러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예루살렘의 고대 성곽 위에는 로마군들이 보초를 서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혹시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으로 가보시면 그 동예루살렘의 오래된 성곽 예수님의 발자취가 설인 오래된 성곽의 위에 첨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흘러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어떤 그런 억압과 또 피어오박의 관계는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예루살렘을 여러분이 혹시 가시게 되면 집들이 파괴된 모습을 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집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서예루살렘에서 동예루살렘으로 점점점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집을 사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그 집을 주거민을 쫓아내고 강제 퇴고 그리고 집을 부시기도 하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게 그럼 결국은 나중에 또 한 몇 개월 뒤에 거기를 가보면 거기에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 건축 들어서는데 유대인이 그 집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건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정착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던 집들을 쫓아내고 새로 일식집으로 바꾸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덧붙이고 정착촌 문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예루살렘의 동쪽의 외곽을 가보면 갈 때마다 못 보던 스카이라인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북쪽의 의정부가 있고 동쪽의 광주 또 남쪽의 의왕 과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예루살렘의 외곽에 북쪽 동쪽 서쪽 다 이른바 뉴타운이라고 해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었었는데 거기 주거민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착민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야. 영어로 세틀러. 세틀러가 아니야. 우리는 뉴타운의 레지던트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레지던트하고 세틀러하고 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본질은 팔레스타인의 점령지에다가 건축물을 세워서 거기다가 주거를 하는 살림살이를 차리는 정착민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서 그래서 1993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러면서 3년 뒤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1996년에 들어섰는데요. 93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을 그 무렵에는 오슬로 평화협정을 하는 그걸 맺을 때는 유대인 정착민이 한 10만 명밖에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서한지구 쪽에. 그런데 지금은 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동렬살렘 외곽에 뉴타운의 레지던트가 한 20만 명 돼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정착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착민의 숫자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언젠가 들어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저 사람들을 과연 팔레스타인 국적을 취할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의도는 뻔한 거죠. 동렬살렘을 동쪽부터 서쪽부터 남쪽까지 다 뉴타운으로 포위를 해서 동렬살렘을 사실상 유대인의 지배 아래 둔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죠. 너네들이 독립국가 세우려면 동렬살렘은 생각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실질적으로 거주를 통해서 실효집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팔레스타인이 독하는 지역 내에 이스라엘인들이 확장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랍계 사람들에 대한 탄압도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부분 좋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한 800만이에요. 그중에 4명 중에 1명은 팔레스타인계 아랍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이 유대인이고 200만이 팔레스타인계 아랍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국가 세울 때 피난을 못 간 미처 못 가고 남은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 보통 한 집에 가면 애가 한 10명씩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두 명 높는데 애를 팔레스타인 아랍계는 10명씩 높으니까 점점점 인구 비례가 인구 지도가 유대인들한테 불리하게끔 그래서 2040년 50년 되면 1대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게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그게 좀 불확실하지 않는가 이게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아까 사실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그 평화협정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사실 한국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시민사회가 계속 얘기하는 게 평화협상, 평화협정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 어느 지역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면 사실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 평화회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쟁점이나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중동평화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종 상태죠. 트럼프가 들어와서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중동평화회담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중동하면 이라크까지 다 포함한 동쪽의 이란부터 서쪽의 모로코까지 그게 다 중동이고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의 수단까지 이렇게 중동이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동평화회담이라고 하면 하도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아끼니까 거기서 중동하면 이스라엘이 미국 사람들은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중동평화회담이라고 쓰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냥 언론에서도 중동평화회담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실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현재 상태에서 팔레스타인 쪽을 시료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전쟁법에 제네바 협정의 여러 위반이지요. 그래서 점령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주거지를 재산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는 건 사실은 제네바 협정의 위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착화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이어간다면 불리해지는 건 팔레스타인이죠. 왜냐하면 사는 건 더욱더 어려워질 테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35년도 일본 지배하면서 삶의 질이 가면 갈수록 나빠졌듯이 팔레스타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빼먹었는데 이스라엘 점령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지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2등 시민에서 차별화된 그런 여러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대학을 나가도 똑같이 전공을 하고 똑같은 회사 들어가도 승진이나 임금에서 호봉에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점령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인권적인 대접을 할 생각은 없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평화회담에서도 인권의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중에 인권이라면 난민들을 어떻게 원대 복귀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지금 한 520만 명이에요. 520만 명. 엄청난 수네요. 원래 1948년도 전쟁할 때는 80만 명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 불어난 거죠. 쫓겨난 사람들도 계속 많아졌고. 그러면 500만 명인 510만 명의 20 지금 현재 정확한 수준의 52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예전에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대한 재산권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죠. 이스라엘에서는 보상은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만 돌아오는 안 돼. 그런데 말이 보상이지 그게 우리 일본이 중문위안부 할머니들 또 전쟁 피해자들 늘 보상 배상 얘기하지만 그거 그냥 말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말 립서비스로 그냥 해왔고요. 난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크고 또 아까 정착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서한지구의 한 정착미만 40만 플러스 뉴타운 레지던트 20만 60만을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본국으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정착촌이 늘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자연 증가라고 그러지만 자연 증가가가 아니면 인위적인 증가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안 장벽 문제. 이스라엘은 그걸 팔레스타인 이른바 테러리스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독립투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테러를 저질러 막겠다. 이런 구실로 말하자면 700km가 넘는 거대한 담을 세웠죠. 공군이 높이도 한 8m 되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개토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이렇게 주거 제한 지역처럼 살던 그렇게 말하자면 하늘 위에 장애물만 없을 뿐이지 감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편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저 건너편에 강을 건너서 내가 경작지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콘크리트 8m 다음으로 막아 놓으면 그 경작지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또 이스라엘 검문서를 통과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한마디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분리장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경선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분리장벽이라는 게 그야말로 반용구적으로 세우는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해요. 만리장성은 인공위성에 보이듯이 분리장벽도 워낙 거대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이스라엘은 언젠가 들어설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의 경계선을 좀 더 안쪽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은 여러 가지가 하여튼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양측의 견해 차이가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이 워낙 완고하게 타협이란 없다. 우리가 승자니까 우리가 시료 지배하는 승자니까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뒤에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강력한 미국의 뒷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 비난 안 한 것도 하지 않고 현상 유지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고사 작전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평화회담 이런 것은 이건 그냥 때때로 잊을 만하면 나오는 언론의 하나의 뉴스거리일 뿐이지 현재로는 진행되는 바가 없고 완전히 실종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사실 서로 나눠서 이렇게 잘 공유하는 그런 지역으로 평화의 도시 이렇게 사실 만드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들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않고 양측이 평화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떤 게 있을지 사실 이미 국제사회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참 저 어려운데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세계적인 압력을 가야 되는데 그 압력이 뭐 켜들어갈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에서 친이스라엘 일방주를 거둬들이고 이를테면 앞전에 오바마가 조금 보여준 그런 좀 중립적인 모습 또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보여줬던 약간의 중립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려면 미국 워싱턴에 좀 더 중도적인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좀 아니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전에 1993년에 오슬러 평합전을 맺을 때는 이른바 좌파 정권이 노동당이 이스라엘 정권을 지배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20년 계속 강경파 노선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우를 비롯한 현재 총리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뭔가 좀 중립적인 그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야 팔레스타인과의 대화에 어떤 좀 제대로 된 어떤 대화가 열릴 수가 있겠다. 이런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바마 때는 지금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하고 때때로 굉장히 찬한 냉기류가 도는 그런 관계들 이어가면서도 이스라엘에 좀 그런 대로 너네들 너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압박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전혀 아닌 거죠. 여기서 트럼프 당선에 가장 큰 박수를 친 곳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강경파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사실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정권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국제사회의 역할도 사실은 희망을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사회가 바라봤던 것은 이 국가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두 국가가 공존하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그걸 기본적으로 지지를 해왔다 그렇게 보는데 특히 미국의 이번 대사관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지지했던 이 국가 건설을 통한 궁극적인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사실은 국제사회가 바라봤던 국제법에 기반한 상식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숭두리째 뒤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국제사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중동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야 됐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워싱턴의 좀 더 중도적인 정권 이스라엘의 또 좀 중도적인 정권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의 어떤 좀 더 현재 상태보다 더 좀 강한 압력 그게 좀 통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사회 NGO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좀 더 비판을 하고 또 이스라엘 기업이나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불명운동을 하는 보통 BDS라고 하죠. 보이콧, 다이베스트먼트 그다음에 S는 생션 해서 경제 제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의 디심을 믿고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BDS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을 펴는 전 세계적인 NGO 단체를 20개를 관련자들은 이스라엘에 입국을 못한다 이런 조치를 이스라엘이 내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전에 남아프리카에서 흑이 흑백 차별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서 남아프리카는 올림픽에도 못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압력을 이스라엘이 가할 때에 이스라엘이 좀 더 변화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유권자들도 이렇게 강경파들한테만 표를 우리가 줘서는 우리가 자선을한테 부끄럽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장선상일 것 같긴 한데요. 국제사회의 그런 역할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또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특히 이제 중동 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또 이제 우리나라 관계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으면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역할들을 시민들이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중동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동 석유를 한 85% 정도 들여오죠. 중동에 평화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유가가 불안해지고 한국 경제에도 사실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찬물을 떠넣고 중동을 향해서 평화를 기원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 경제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치고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인권의 문제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BDS 운동 같은 데도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업들 중에 이스라엘 제품은 우리가 과연 어떤 걸 쓰는가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스라엘에 투자한 우리 다국적 기업들 제품도 우리가 어떤 게 있는가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유엔에서 다룰 때 유엔 인권위 같은 데서 한국이 기권하는 그런 점 보기 민망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중동 문제 특히 미스레엘 문제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이게 상식과 인권 그런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사실상 이것이 이제 현실 정치 현실 국제 정치 강대국의 논리가 당연시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서 보다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저희 트럼프 정부의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 발표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시아 민중가요 소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선님 오신 김재명 기자님께서 저희들한테 중동 관련해서 노래 한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은 자유의 노래입니다.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식민지의 피지배자로 커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참 커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래도 어린아이들이니까 밝게 웃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는 아이들의 아버지 또는 형이 이스라엘 군이 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상당히 큰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18살쯤 되면 나는 성인이 되면 총을 들고 이스라엘하고 맞서 싸우다 죽겠다. 순교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한 3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빨리 이 지역에도 평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부른 자유의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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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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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